컨실러랑 립스틱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옆쪽에 있는 광대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커버력이 훨씬 좋고 시간이 지나도 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동양에서 이렇게 스트로빙 메이크업이 유행이 안 되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동양 사람들은 조금 평면적이기 때문에 컨투어링만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21호는 가운데 쪽에 밝은 쪽에 사용하고 23호는 외곽 쪽에 사용해서 윤곽을 조금 만들어주려고 해요 프라이머인데요 얼굴에 광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예요 이거를 제 손등에 덜어놓은 거에다가 같이 1대1 비율로 믹스를 해줄 거예요 지금 섞어요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표현에 정말 공을 들이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로빙 조명을 켠 듯한 브리시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먹잇감을 노리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같지 않아요? 재밌어서 나 선생님 싫어할 거야 그리고 사실 잠깐 타임 저 진행 좀 잠깐 할게요 일단 얼굴에 가운데 부분에는 21호 그리고 테두리에는 23호를 발라줬어요 스펀지 타입으로 팡팡 두드려줄게요 뷰링님 처음으로 말 끊었어요 정말 시간을 촉박하게 지금 왜냐면은 본인이 이거 들어갈 때는 한 12분 정도 돼야 되거든 베이스는 근데 지금 8분밖에 안 나와 뺏겨봤거든 뷰링님이 이제 MC 자리를 노리고 계신다고 해서 그걸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오가나 선생님이 노린다 지금 이렇게 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아직은 조명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프라이머를 다시 한 번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스트로빙 메이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굴에서 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발라야 되는데요 조명을 켰을 때 딱 빛이 나는 부분들에 발라줘야지 조금 더 광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뷰링님 팬들이 많은가 봐요 좋은 화장품보단 좋은 화장법과 좋은 베이스에 좋은 얼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귀찮을 해주시네요 뷰링씨 엄마였습니다 일단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은 모두 완성을 했는데요 모두 다 글로시한 거니까 가루 타입을 참으려고 합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파우더리한 제품보다는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런 컬러예요 이제 제가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과하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눈꼬리 끝까지만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뷰링씨가 2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마스카라를 들었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뷰링님 입술 하셔야죠 입술 입술은 금방 끝나니까요 네 마스카라 번졌습니다 심지어 지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다크서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입술은? 입술은 바로 이렇게 쿠션 타입 제품을 사용을 해서요 풀발색 안 하고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아까 다크서클이 썼던 제품이죠? 네 어 지금 25초 24초 3초 끝났어